자비 자비 뭐야? 바로스야? 아 그리고 저 그것도 봤음 진격의 거인 2시간 그것 얘기했나? 2시간 요약번호를 다 봤다고? 재밌더라고요 요약번호 다시 보니까 제가 중간 과제 보고 못 봤거든요 이제 저 그 드립을 완벽하게 이해했음 그 지크의 척수액 어 막 그런 드립들 있잖아 아 그것도 이해하고 뭐 유일한 구원 그것도 이해하고 처음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유래를 알지 못했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거 말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드립인데 문크의 척수액 형타를 더 맞았네 아니 형타 한 20만대 맞은 거 같은데 체감상 야 WW를 쓴다고? 너 뭐야 그게 처음에? 이게 뭐임? 나한테 실드를 씌워주는데? 너 손 꼬였구나 어 카사딘 오랜만에 하니까 벌써 재미없어 수술교 막기만 해야 되니까 그죠? 근데 사실 카사딘이 어차피 본인이 라인전 이길 자신이 없다 하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질거면 카사딘으로 지는 게 낫긴 해 얘는 원래 져야 되니까 어차피 질거면 카사딘을 해라 그런 느낌이지 아 진짜 힐링이 없네 아 진짜 힐링이 없네 아직은 힐링이 없네 어쨌든 널 나는 여기까지긴 해 나 좀 힘들어 사인 망했으면 어떡함? 아니 이거 미드 망했네 나 이거 어떡하냐 아우 아파 가버려 회의가 좀 못해졌네 그죠? 다행이다 자 탈리아 한 번 배제 딱 때리고 한 에이브 밀게요 배제해 몰라 자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방금 뭐였지? 뭔가 봤는데 방금 분명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래도 잘 왔네 그죠? 우리했는데? 음 그래 그래 잘 가려 일로 한 번 가보자 상대도 무리하긴 했는데 오케이 전멸을 썼어야 됐을까? 전멸 아낄 걸 그랬나? 드레이븐이 도망갈 줄 알고 썼는데 안 도망가네 전멸을 잘 뱉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파밀 노고 바루스가 아마 용주고 2차까지 밀 것 같은데 느낌이 막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미니언 지우면서 한 번 봐야겠다 어우 데미지 보소 궁 피했어야 되는데 그죠? 대천사도 쿨이었던 게 좀 아쉽다 파라스 노고 가져야겠다 킬 좀 먹었는데 그래도 바루스 1대2로 한 번 잡아보자 킬 뭔가 아쉽네 와 이게 크릭이 안 돼? 너무 아까운데? 범호사인데? 버러지들도 모인다는 사용 안타? 킬 육이 안 된 게 좀 아쉽다 표시계도 없고 그죠? 진짜 용 한 1분만 어떻게 못 늦추나? 약속시간 1분만 어떻게 못 늦추나 이거? 뭔가 차가 막혀가지고 좀 1분만 늦추면 될 것 같은데? 여기 나가면 나 죽는데? 죽는 건 혼자였고요? 가론 나가겠는데? 가론 나가겠는데? 가론 나가겠는데? 가론 나가겠는데? 대리가 지금 잘 커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타 있다 제리도 이번에 스펠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렇네 할 거면 지금인데 와 다행이다 짐 먼저 찍어야 될 듯 상대도 용을 치나? 모르겠네 야 이걸 치네 짐 막아 럼블아 아이고 대천사 있고 0부터 먹고 하는 게 나을 듯 전 좀 빡세긴 하네 하기 아쉽다 하지말고 그랬다 한번 피하긴 했는데 상대의 구웅 많이 빠졌다 이런 막을만 한데 바루스가 체력 없어서 집찍은 거 같거든요 원래 체력 없어도 이런 거 집찍으면 안 되는데 끝낼 거면 한번 잘 막았네 그래도 아 좀 아까운데? 여기 다 안 죽어? 아 하나 죽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쉽긴 하네 불이했는데? 아 저기 안 죽어? 한방에? 아니 마더가 왜 이렇게 높아다들 그 후위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좀 포지션 잡으면서 왔네 내 텔포보고 근데 데캡 사려면 강철의 영약이랑 같이 먹어야지 지금 강인함이 없어가지고 일단 일단 사자 모르겠다 이게 낫겠다 어차피 룬에도 강인함 하나 있으니까 해신작소에 로컨 얘도 로컨 얘는 멜모셔스 아니 마드어템을 왜 이렇게 많이 간 거야 이러면 애매한데? 와 진짜 다행이다 끝날뻔했어 영약을 갈까 그냥? 마법의 영약을 먹을까? 다시 쳐 봐도 되는데? 베리 피읍하면 되잖아 아 먹었다 와 이게 강철의 영약 먹을걸 강인함 없으니까 바로 녹네 아쉽다 이런 애들 보면 좀 딱이 마렵지 않아요? 뭐 팀원 죽을 때마다 써렌치고 뭐 불리해보이면 써렌치고 뭐하면 써렌치고 40분 내내 좀 뺀 말 없지 않은? 지금 40분 게임인데 이게 써렌이 나오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냥 아 나 팀 죽었네 에휴 하면서 써렌 치는건데 이게 익명된 다음에 더 이러는 것 같아 와 이거 CC가 도냐를 누를 수가 없는데? 진짜 한 번에 녹았네? 나 아까 20초? 살짝 애매한데? 맨날 각 볼 것 같긴 한데 상대도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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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11% 8% 10% 길이라도 하죠 прnell 죽어가지고 스케일원이 잘 싣긴 했는데 내가 한타 계속 보긴 해야겠다 럼블이 그냥 아웃이라 이제 3대3이라고 봐야되거든요 일단 정돌 없으니까 일단 장도 야 이겼다 빵 어 야 근데 미니언이 너무 쎄 끝낼 라인이 없음 바로 먹어야겠다 일단 헬퍼로 오는게 나을듯 굿 50분 게임 레전드 아이 만체들 감사합니다 아이생 아이 감사합니다 야 올해도 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 보였는데 어 와우 찍어서 살았네 그죠 캔드레드 원래 W 찍지 않나 정글할때 야 빠른거 보소 야 빠른거 보소 아 하나 놓쳤다 아 이렇게 잘 보고 써야겠죠 아우 아파 선제공격이 맞으면 기분이 두배로 나쁜거 아시나요? 데미지 자체보다 그냥 돈을 더 준다는 생각때문에 기분이 낫다 기분이 낫다 아프다 너무 아파 그리츠는 뭐야 이거 만화가 없긴 한데 신드라도 먹고 갈까 아 에이 누구 있는데 어우 나 무섭다 그리츠그랩이 너무 무서워 잡았다 그래도 잡았다 그래도 할 수가 있을까? 오 그 다시 쿨이 안돌았구나 뭔데? 어 살려줘 우와 다행이다 아니 이걸 사라 레전드 나 라인은 좀 많이 망하긴 했어 근데 이게 최선이다 그죠? 야 이거 라인 어떡하냐 나 진짜 한 웨이브 3개나 놓쳤는데 몇개 타는거야 이거 뭐 아니 생으로 1렙천 하겠어 글리츠가 미드 근처에 있어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가운치만 조금씩 먹자고 가운치만 조금씩 먹자고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상대도 뭐 이것저것 많이 썼다 엑스도 오고 산테원도 공 쓴거라서 산테원도 공 쓴거라서 아 아 스택 꺼졌네 아깝다 공 스택 안 꺼졌으면 몰랐는데 끝나기 직전에 딱 썼거든요 그냥 딱 끝났네 오프리긴 한데 아 다행이다 그나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와 근데 오옷이 레전드 어떻게 킬 하나도 없냐 와우 너프리지 않나 이게 뭐야 정신이 나갔나 한 칸만 딱 먹고 가자고 오 역시 신챔이야 쥬웃 고난한데 뭔가 밸류도 저희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조합상 보면 대리 잡을 친구도 많아가지고 와 서렛 나왔음 레전드 뭐야 아니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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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